파랑색 파랑색 저쪽으로 뛰어야겠다 나 템 먹으러 가야지 빨리 와 가고 있어 일반 여기는 지뢰 없지?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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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깐 자리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창고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용말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일단 재료는 다 집어넣어 놓을게요 오픈하고 어 개다 개 개 개 내가 딱 가니까 개가 나오네 나 가고 있어 형 그냥 죽여 그냥 아냐아냐 저기있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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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나 나 스테미너가 없어 나한테 오지말라고 나한테 오지말라고 개 간다 개 간다 개 형 안 따라가 어 그래? 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형 뒤에서 형 뒤에 잠깐만 개가 한 마리 더 있어 형 개가 한 마리 더 있어 어 형 형 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룬 라이몽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개 한 마리 더 와 개 한 마리 더 와 개 한 마리 더 와 개 빙빙 논다 개 온다 개 온다 개 온다 개 온다 야 개 형은 할 수 있어 형은 할 수 있어 형은 할 수 있어 그렇지 야아아아ㅏ어어어어어 야 덤벼 야 집어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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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뒤에 집어뒤에ya 잡아서 잡아서 bringing 어.. 개잡았어 그치 아 여기 완전히 그 닝겜파티야 닝겜파티 그러면.. 어.. 거기 목둔.. 목둔 근처에 있으면 돼 목둔있어 빙빙 돌아 그럼 알아서 다 죽어 어..어.. 아이씨 아아.. 바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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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시체 때려야지 파밍 할 수 있는건가? 파밍? 걔가 파밍이 안되는데? 걔는 원래 파밍 안돼 자 하드코어 난이도이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 반으로 어.. 나 다리 부러졌다 아.. 아.. 감염이랬는데 다리 부러질 확률이 50%인데 다리 부러졌네 어떻게? 부목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빙빙 돌아봐 어.. 진짜 재수없다 별로보다 티는 안나는거 같다 다리 부러진건 오케이 달리기하면 잘 못달려 그거 가자 이 정도면 괜찮아 파밍해 파밍? 어.. 개파밍 너 돌 몇개 있어 돌? 지금 돌 11개 좀 줘봐 어.. 바닥에 떨어.. 떨어뜨렸어 뭐야 왜? 아니.. 개 시체를 때리니까 개가 없어졌는데? 어.. 시체 때리는거는 시체 캐는거야 그러니까 고기같은거 나올 확률이 생기는거지 아니 캐는걸 어떻게 해야돼 그냥? 캐는걸 때리는거야? 돌돌끼말고 돌고깽이같은걸로 캐야돼 아 미친 그거 일찍만 해주지 아이 미친 가자 은행이라자 병원부터 들어가자 일단 일단은 내 시체 찾고 어 일로와 일로 발 앞에 있어 뭐야 이거 어 배터리? 배터리?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럴꺼 나 거기서 죽었어 됐어 잠콜만 걔가 더있어 걔가 더있어 걔가 더있어 걔가 더있어요 게가 더있어 요오오오오오오오오 어씨 아니 이런.. 이런 개 자식들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왜 아니 이렇게 개가 달려와 빨리 말해줘야지 아니 아니 갑자기 달려왔어 갑자기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떡하냐 이거 야 개가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가만있어봐 이거 나무 얼마나 있어 내가 잡을게 내가 아 진짜 개판이다 개판 정말 개판이야 정말 개판이다 다리 부러져서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죽을거 같은데 제발 잡아보자 한마리지 한마리 한마리 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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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니 내가 밟았어 내가 그래?? 뭐 제발 개가 없어 어 이제 곧갈거야 출혈에 다리 부러져서 너 술을 곧 갈거야 잠깐만 아 저 개있네 저깃네 개자식아 잘가 제가 예능담당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멤버에 예능멤버가 없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예능담당이 아니라 짐담당 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야 근데 솔직히 너무해서 걔가 지금 몇마리야 올해 적인게 개가 좀 많이 나오긴 해 개같애 내시채 먹으면 그거 많다 그 가시 많아 가시 내시채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나는 좀더 가까이 죽었어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개같은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개가 판치는 어 맞아 죽으면 최대 체력이랑 최대 스템이나 70까지 깎여요 미쳤네 어 100에서 70까지 어 더이상 떨어질게 없네 그러면 어 70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장 인생이요 음 그래 이미 내 인생은 막장이 됐어 이럴게 없을때 원래 가장 행복하되잖아 그래 이럴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지 형 옆에 있어? 어 나 지금 집으로 가고있어 이 사람 이거 사람이야 이거? 이거 로스님 아냐? 다시 100으로 올리려면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좋은 음식 같은거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럼 일식올라 내가 개 잡고간다 내가 야 개 어딨어 야 개 소리좀 내야겠다 개 어딨어 개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나와봐 죽는거 뒤에서 구경해야지 여보세요 같이 좀 잡읍시다 여기가 여기가 진짜 개를 잡았던 그 지역 잠깐만 이거 시체가 몇개야 이거 가방은 먹었지 어? 가방 먹었지 가방 먹었지 그럼 가자 집에 집에 가자고? 잠깐만 형 이거 밖에 안되는 남자야? 뭔소리야 이거 밖에 안되는 남자야? 뭔소리야 집 저긴 들어가야지 아 그럼 가 가야지 당연히 나 나와 너 너 방맹이 있지 그렇지 오케이 뒤에서 또 잘봐 나 또 개한테 물려 죽으니께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되다 일로 깼어?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창문으로 창문으로 들어갈수 있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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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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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아아 창문이 꽤 크네 어 야 근데 이거 뭐 스카이링 많이 봤나봐 스카이링 짝퉁인데 이거 컨트롤키 누르면 은신볕이 뜨는데 근데 다 걸려 이거 뭔가 제작진 스카이링 짝퉁이야 자 다행이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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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우리 들어왔던 입구에 그거 설치해두자 뭐? 헛 그러면 우리 나갈때는 부시고 나가자고? 하나정도 괜찮잖아 어 그거 괜찮을거야 아마 아 나 무서워가지고 참고로 우리 도끼 없으면 못나가니까 조심해 진짜야? 응 다른거 부수면 되잖아 일식 빠지는데 아 오케오케오케 어어 다른거 부수면 되네 어어 다른거 부수면 되네 어어 부수네 어어 부수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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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드샷 비가 빠지는거야 이게 지금 뭘 파밍해야되나 오케이 여기서 이제 대로 아싸 어? 내가 신발 하나 줄게 받어 아냐 괜찮아 받어 있어? 아 신발 없어 받어 받어 내가 옷까지 사주고 이제는 아주 그냥 왜 안입어져 이거 어? 블랙? 어 가려면 캐릭터있어 저 위에 어 그거 12시 방향에 사람 모양 윌리 모양 어 그거 눌러서 입어야돼 눌렀는데? 그 다음 그거 쉬프트 클릭 아 이게 아니구나 밑에 칸 입어야 되는구나 옷이 또 윗도리가 여러개 있네 칸이 뭐야 이거는 토켓 이거 뭐야 나침반인가 이거? 어떤거 아니 아니 그 코인같은거 아 그런거야? 좋았어 됐어 이건 뭐야 세이프 월 세이프 금고 아니야 이거? 어 맞아 금고야 월 세이프가 안전한 벽이라는게 금고 같애 응 금고 맞아 그거 아차피 같이 막혀있어서 지금 못 열어 우리 또 열려면 또 뚜뚜껴 패야되는데 어 아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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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러졌네 만들어야지 귀신 걍 캤 뭐야 이거 어 이거 왤케 어둠냐 이거? Um 어딨어? 오어 어 이런식으로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베하 뭐해? 어? 파밍 안하고 뭐해? 미안해 내가 파밍 다 할테니까 형이 괜찮다라는거 이따가 나 방송에서 좀 봐줘 참 공유가 안되잖아 이거는 어? 쿠킹팟이다 나이스 우리도 이제 음식 해먹을 수 있다 어? 의자도 주울 수 있네 의자 필요하나? 그거 그냥 장식이야 장식 갖다 버린다 그림도 장식이지? 어 장식 진짜 필요없다 식물은 식물? 식물도 장식 잠깐만 식물캐니까 저거 나오는데 뭐? 커피콩? 이건 아닌데? 커피콩? 어 커피콩 아아아 나오네 플랜트네 커피콩은 아까 다른 데서 먹었던거고 이번엔 땅굴을 딴 데다 봐야죠 와 한 대 때리는데 30달아 이거 언제 패냐 이거 좋은 무기 없나? 자 여보세요 무기 뭐에요? 나 돌돌끼 그럼 여기 새로운 입구 있으니까 이거 좀 때려봐 그거 밖에 나가는 길 아냐? 잠깐만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막혀있는데? 아 그럼 그거야 그거 환풍구 같은거 아아아아 아 이것도 필요없네 어 레벨 10이야 뭐 했다고 타밍.. 파밍 할게 많이 없다 2층으로 올라가봐야 되나? 내가 1층 다 타밍해서 그래 2층 올라오면 돼 어어 뭐 어떻게 가지? 너 어딨어? 몰라 나 지금 여기 어딘지는 지금 계단 찾고 있어 근처에 계단 있을텐데 거기서 거기서 오.. 아 잠깐만 내려와봐 밑에 어딨어 어디 계단 올라왔어 2층 왔어 아 그래? 어 형이 2층 할래? 내가 3층 할까? 응 3층 할거면 3층 해 오케이 좋았어 나만의 공간이야 여기가 딱 우리집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뭐 정신병원? 아니 뭔소리야 또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정신병원이야 거의 어 아니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부숴야 돼 그치? 형이 그냥 부숴봐 이거 그럼 내려와 2층으로 내려와봐 내 무비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어 왔어 2층 똑딱똑딱 소리 들리는데로와 뚝탁뚝탁 소리 들리는데로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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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문 따줄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파밍하면 되잖아 오케이 나도 저거 갖고싶다 하나에 몇칸 달아? 한방에? 응 10종 따르나? 어우 진짜 사기다 8달러 철벽은 8달러 8 화살 나 개좋은거 얻은거 같애 화살 앞에 철 얻었어 아 화살 초 어 화살 초 나중에 철 화살 만들댔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어디있어 여기 문 한개 더 까놨어 오케이 어디 여기 이쪽입니다 손님 어디가 여기? 아니아니 나 안보여? 나 안보여? 아 형 너무 어두워 나 어디꺼 있는데? 그래도 어두워 그래? 응 어 형 여자지? 이거 입어봐 형 잘 보일거 같애 봐봐 이거 입어봐 나 어디꺼 있는데 위에? 이거 입어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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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으면 엄청 잘 보일거 같애 입어봐 빨리 어디 어디갔지? 아 여기있다 자 입었어 오우 야 와우 야 개간지야 와 어 내꺼 어 내놓을래? 오케이 이거라도 입어야겠다나 아니 원래 입는거잖아 아 저걸 내가 줬어야 내가 저거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 니가 입을래? 아냐 괜찮아 나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워지고 있어 그거 입으면 더워? 어 아 그 겨울에 있는거구나 아니 옷마다 그 온도가 다르거든 아 이게 적혀있는 수치? 응 아 그거 몇이야? 잠깐만 나 57 57? 어 어 나도 덥다고 나오네? 그니까 이게 어 너는 더워 아니 이게 덥단 말이야? 아 55네 나 그냥 나 버져야겠다 옷에 뭐하러 입고 다녀? 이럴거면 장갑 벗어야지 난 코트만 걸치고 있어야겠다 근데 모자라도 해야겠다 로스트님 없으니까 템을 다 내가갔네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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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나 다 저거 못했어 아 그래? 그럼 여긴 내가 털어야겠다 어 여긴 털고 일단 집에 가자 오케이 와 나 진짜 완전 범인같다 와 왓 아싸 금 트로피 어 뭐야 석양이 진다 오 오 오 개좋은거 얻었어 어 렌치 아 렌치 그 나중에 그 차 그거 차 해체할 때 쓰면 돼 이거 뭐야 만드는거에서 제일 끝인데 이거 무기 중에서 렌치가? 아니구나 이거 뭐냐 이거 수리하는 툴에서 제일 세네 아 센거 아냐 그거 아 그래? 어 일로와 빨리 내려가자 아직 다 안했어 그래? 어 이거 얼마나 여기 인생이 재밌는덴데 다했나? 대충 대충 먹고 내려와 지금 아 다 조금씩 해 떨어져 알았어 형 엄마야? 어 빨리와 어 빨리 집에 가기 빨리와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해 떨어지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야지 지금 뭐하던거야 밖에서 어 하여튼 아까 마트를 그렇게 몇시간씩 어? 다니실땐 언제고 말이야 장난감 코너 이렇게 돌기만 한 번 집에 가야된데 장난감 코너만 돌면은 시간이 없대 그니까 빨리다 빨리 빨리 어 난간에서 떨어져 그냥 난간으로 알았어 그치 오케이 어 피 안다네 가자 자 안 돌아보고 뛴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방금 개가 짖은 것 같은데 어 개 한 마리 있어 여기 뭐 병원이 컴백 이렇게 써져있냐 다시 오세요 이건가? 병원이 다시 오세요 하면 안되는 곳 아냐? 병원이 아니라 그 도시 아니야 도시? 아 아아 그렇구나 병원 나오자마자 컴백이 있길래 난 뜁니다 어 뛰어뛰어 아아 주유소를 뭐냐? 베이스 캠프로 삼기에는 너무 약한데 어? 그런 것 같게 그런거 같애 2층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되는데 이건 뭐 집을 못 짓잖아 근데 다른 곳에서 이사가는 수 밖에 없지 일단 주유소에서 좀 생활하자 어차피 거기도 있으니까 어 좁니다 집 안내놨어요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집 안팔아요 저희집 안내놨어요 아랫집이요 아랫집 아랫집이에요 예 저희집 안내놨어요 안팔아요 안팔아 안팔아요 집 안팔아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칩을 안내놨다니까 이렇게 어? 됐어 지누고 50개 몰라 일단 다 집어넣어 아 잠깐만 내장자 내장자 여기구나 우리 아나스노 로스턴이 죽을 뻔했네 지금 보니까 쿠킹팟 그렇지 상대 꼭 어어어어... 삽! 아 어씨 뭔소리야 이거 아우 좀비 소리야 이거 좀비 소리 아 좋아좋아좋아 삽 앞대가리 있는데 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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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삽 만들면 돼 어차피 어? 이거 뭐야 리드는 뭐야 이거 총인가? 라드? 이게 라드? 어 리드 그 나중에 쓰는거야 그거 리드? 어 나중에 했어 나중에 진흙이 진흙을 찾으려면 물가를 가야되는데 뭐라고? 물가를 가야되는데 진흙 풀려면 잠깐만 그래야겠지 이거 만들때 필요한게 뭐야 찾았다 자 보자 아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엑스 돌 도끼 진짜 좋네 이래서 사람은 연장을 써야되는거요 그렇지 어어 이게 또 돌이 또 부위별로 이게 또 다르구나 어어 현실적이다 한 번에 다 캐지는 그런게 아니네 어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포지 이거가 뭐냐 어어 돌 필요하네 돌 내가 돌 내가 돌줄까? 어 돌줘 용광로 만들려는거지 어어 여깄어 돌 몇개 캐올까 많이 나 제일 싫어 저렇게 많은사람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스태미나 관리하면조 차를 부수는데 왜 해치하는데 왜 아이템을 안줘 됐다 나온다 나온다 와 이거 캔는데 돌이 다섯개밖에 안나왔단 말이야? 뭐 잘못된거 아니야 이거? 돌 진짜 안나온다 돌이 캔다고해서 계속 나오는게 아니구나 어 그거 박맹이로 치면 잘 안나와 거의 아예 안나올까 박맹이로 치면? 처음에 나 한개 나왔는데 방망이 말고 그냥 땅에 있는 돌 줍거나 아니면 돌 도끼를 만들어 아 돌 로케라고? 어 어 잠깐만 돌이.. 돌이 떨어지는데? 너 왜 돌 던져? 아니 그 돌 말고 돌 도끼를 만들라고 어 돌을.. 돌 주워야 돼 돌 주워야 돼 이거 안그래도 지금 돌 도끼를 나 돌 도끼를 얘기하고 있는 형이 돌을 돌에 들라메 그래서 뭔얘긴가 할지 근데 그게 없어 식물이 없어 돌 도끼를 만드는데 풀떼기가 없어 밑에 널리고 널린게 풀이잖아 어디 바닥에 안켜지는데 그냥 훌뜨러봐 한번 어? 아무거나 한번 휘둘러보라고 휘둘러보라고? 어 바닥 보고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어 시장 어 어 미안한데 난 집에 들어갈게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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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원매 개소리 보소 우리집 지하실 뭐야 아 여기 있을까 여러분들 채팅 안칩니까? 아까 안 봤어요 아까 안 봤어요 다 지금 어? 아까 안 봤어 채팅 아프리카에서 뭐가 뭐라고 떴었어요 어?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다 떴잖아 하하하하 이걸 여러분들 어? 와가지고 운영자가 다 어? 아프리카 안내 이게 뭐야 여러분들 에휴 진짜 말도 없고 말 없을때나 제일 싫어 나는 에휴 우리는 과묵한 시청자 에휴 진짜 그 방송이나 내 방송이나 시청자 과묵한건 똑같애 왜그런지 알려줄까? 내 방송 시청자 형꺼도 보는거야 하하하하하하 내가 밑에 이거 하나 해놨다 봐봐 뭐? 형 좋아할만한건 던져놨어 오케이 기모찌? 기모찌 어 뭐찌 어 잠깐만 나 못허졌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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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만들때마다 혹시 내구도가 다르게 나와? 어 그게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올라가거든? 아아 그렇구나 스킬이 올라가니까 만들때마다 다 다르지 어 그래도 노동한 사람이 계속 만드는게 편하겠네 돌 도끼는 내가 만들게 됐고 어 만들었네 오우 와아 자아 잠깐 비켜봐 어 네 개인서버에서 하는거에요 난이도가 더 어렵게 해놨습니다 자 없어 내가 그럼 철을 좀 캐야 되네 철 캐올까? 철은 지금 나가서 캐기 좀 곤란해 근데 철은 어떻게 캐? 일반 도끼로 깨죠? 일반 도끼 말고 그냥